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소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고 정직하며 이내의 마음을 품은 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 일꾼을 세워주소서 금산 분수 역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민첩하고 자녀 세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선거를 통하여 새 시대가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국렬했던 전염병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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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정 하나! 박수 감사합니다.